오늘 오픈은 오늘 컴백한 뷰티풀 뮤지컬과 축초로 데뷔 후에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서 최근 발매한 앨범은 15개국에서 앨범 첫째 1위에 오르며 글로벌 케이팝 시장에서도 국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 올해 브랜드 대상 올해 남자 아이돌 핫 트렌드 온앤오프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향해서 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수상 브랜드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상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컴백한 뷰티풀 뷰티풀이랑 춤춰 데뷔 후에 최고의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수상소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전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멋진 분들과 멋있는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또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곡과 무대를 항상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항상 멀리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 퓨즈들이 또 이렇게 힘 써주셔서 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더 한계단 한계단 성장하면서 더 많은 분들께 더 좋은 것과 더 멋진 무대로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앤오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최근 발매한 앨범이요. 15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엄을 도외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해외에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목표가 있다면 빌보드에도 저희 온앤오프의 이름이 올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앤오프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